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대한민국 1등 전문가 이시현 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이동국씨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245-62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8월 28일 오후 1시 반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하루종일 이 진단키트에 대한 수급이 보이지 않아요 이 EDGC 뿐만이 아니라 바디텍매드, 시젠 등등 랩지노믹스가 잠깐 아까 반짝였던 것 같은데 랩지노믹스 수급은 제가 확인을 했어요 자 뭐 이건 조금 수급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빠지죠 아직 확실한 힘이 없네요 자 아직 그만큼의 힘이 없고 지금 보시면 EDGC도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빠지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서 머물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결국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온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부근이 여러분들이 이제 EDGC 이제 이런 가격권이 아 지금 세력이 만약에 받는다면 이런 부분에서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한번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60분봉으로 잠깐 보자면 잠시 이 한 번의 하락으로 인해서 물량이 털리는 그런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잘 올라가죠 잘 올라가다가 이런 데서 뚫지 못하고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다시 이제 올라가겠죠 자 EDGC라는 회사 지금 EDGC라는 회사 진단키트 관련해서 쇠를 받는 것도 있는데 이제 마스크도 팝니다 자 EDGC 헬스케어라는 곳에서 이제 뭐 국보와 뭐 스카이 뭐 스카이 무슨 회사가 있는데 자 그 회사들이랑 같이 이제 마스크도 엄청난 물량을 팔아냅니다 무슨 1억 5천개인가 이제 팔아낼 수 있는 팔로를 지금 EDGC 헬스케어가 갖고 있죠 지금 현재 어떤 수급들이 지금 제 눈에 보이냐면 자 이제 전자결제주예요 자 제가 써드릴게요 한번 자 전자결제주 자 지금 전자결제주들이 조금 이제 수급을 보이고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요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육주 교육주들이 또 수급을 받고 지금 아직 뭐 알코올주는 이제 수급이 아직은 안 나왔는데 분명 이거는 이제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지금 가격권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있어 보이고 이제 마스크 자 마스크는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이 나왔고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 하는 지점인데 저는 상승을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가 그런데 이제 오늘은 안 떴던 이제 뭐 다른 종목들이 많이 떠가는 느낌이지만 이제 마스크도 분명히 요런 종목들 이 지금 국동같은 지금 뭐 방호복이죠 방호복을 생산하는 회사도 조금 전에 이제 수급이 막 들어와서 상승이 좀 나왔고요 이렇게 지금 이 관련주들이 코로나 때 이제 굉장히 많이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뭐 치료제 백신은 뭐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상승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은 이 기술력이 워낙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수급이 있었다고 본다면 요런 종목들은 어떻게 단발성 테마 단발성 테마이고 이 한 종목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것이기보다는 이제 단기적 세력이 주가를 조금 좌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종목들에 계속적인 수급이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 현재 코로나 확진자들과 관련해서 더욱더 지금 좀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개인 뭐 단타든 수급이 모아지면 어느 정도 터진다는 어느 그런 이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요런 종목들이 터지면서 이쪽으로 수납해가 밀려 들어가고 지금 이 백신이라든지 이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수급이 많이 일로 넘어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이 어느 정도 터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 지금 요쪽은 완전히 정확하게 세력이 주무르고 있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뭐 개인들 단타들 그리고 단기 세력들 뭐 요런 데가 모여서 이제 만들어지는 섹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DGC 관련해서는 이제 마스크적인 수혜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에 EDGC는 솔젠트가 얼마나 역할을 해주느냐 고런 부분이 이제 기사화가 되면서 이 부분을 뚫고 나가겠죠 저는 이제 EDGC 같은 경우 저는 뭐 제낙신 자 뭐 제낙스를 굉장히 좋아했지만 제낙신도 그래요 제가 좋아요 제낙신 자 제낙신도 자 요렇게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가져가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터졌고 요렇게 되면 이제 뭐 1차적인 매도가 나갈 수도 있지만 뭐 제낙신은 앞으로 저는 재료가 제대로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갈 것이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영상을 찍는 것이고 EDGC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영상을 찍었지만 앞으로도 더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꾸준히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뭐 이 지금 EDGC 가지고 수익 봐야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찍고 있는 거니까 지금 잠깐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아 이 종목도 내려가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EDGC가 뭐 지금은 뭐 순환매적 수급에 좀 수혜를 받지 못했지만 충분히 갈 수 있다 요렇게 지금 한번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EDGC 앞으로 충분히 정보 좀 뚫고 간 역량이 있는 회사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웹사이트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료 추천 종목 자 보시게 되면 추천 종목 자 뭐 8시 이제 8시 전부터 이제 시왕과 이런 9시가 되면 바로 추천 종목 요렇게 이제 SMAC 뭐 현재가 2180원 기준 뭐 요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눌러주시고 들어오셔서 여기 2020년 자 여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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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